구미에서 헬스클럽 인포를 보고 있는 친한 동생이다. 이 친구 전화한 거는 거의 올림피아도 오픈인데 다리는 영양실조가 왔다. 이날 운동 알려달라고 해서 헬스장 같이 갔는데 벤치프레스 90분, 덜덜이 30분 하고 대패삼겹살 먹으러 하자고 하더라. 그래도 이미 이때 10kg 감량 성공했고 현재는 20kg 가까이 감량했다. 상취가 굉장히 가려다녀습니다. 하취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포뮤에서 왔는데 영상 하나씩 보고 싶어. 아 근데 딴 사람들은 멋있는 데 직전 많지 난 딴 데서 찍고 치나리고 아... 라운드 1, 파이트 라운드 2, 파이트 라운드 2, 파이트 마음에 안 들어서 컷 4번 했더니 표정 봐라. 어린 놈 씨애끼들. 조심하자 잠시 HR 아멘